CTS 기독교 TV가 2020 신년 특별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세상을 꿈꾸며 를 주제로 진행하는 다음 예배 아침 예배 첫날에는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가 제2의 모세를 키웁시다 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신년 특별 아침 예배에는 해성교회 정명호 목사를 비롯해 당진 동일교회 이순은 목사와 한국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정기원 이사장 등이 참여해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한편 CTS 기독교 TV 2020 신년 특별 아침 예배는 다음 세대 등을 주제로 직원과 함께하는 비전 나눔 토크 콘서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